석용욱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. 어서 나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의 석용욱 작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에 이렇게 베를린의 한인교회들이 모여서 북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제 삶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는 기회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베를린에 있는 한인 청년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지 너무 궁금하고 설레하고 있습니다. 베를린에서 만나요. 하나님의 나라보는 그 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. 장랑인 교사부터 밖의 연주와 함께 씹어놓으시고 미디어템으로 여러 명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지식을 가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